자, 이걸 볼까요? 아주 질문이 짧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건축 중인 제시의 물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매 중인 토지에 건축 중인 제시의 물건이 있는 경우 낙찰받은 후 어떻게 하나요? 토지주와 건물 주인이 같다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나요? 그냥 목조로 된 벽체와 지붕까지만 아주 간단하게 1층만 맞는 상황이라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질문하신 회원님은 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강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바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시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경매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제시외는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경매 용어로는 뭐라고 이걸 쓰냐면 제시외는 경매가 안 나온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시외 물건, 제시외 건물, 제시외 뭐 이렇게 나오면 경매가 안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아니다! 나온 것이다. 나올 수도 있다. 자, 거기서부터 용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딱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안에 화장실을 들어가려니까 반농사를 앞마당에서 짓는데 좀 불편해. 그래서 외부 화장실을 0.5평짜리를 하나 집에다 달아냈어요. 그럼 은근 많습니다. 뭐, 집에도 있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자, 그 0.5평을 화장실을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준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0.5평 이만한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경우죠. 그러면 그 집은 30평짜리 본건물에 0.5평짜리 화장실이 있는데 등기에는 30.05평으로 나오지 않고 당연히 30평짜리 건물만 나오겠죠. 그럼 제시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가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그 화장실은 등기가 없는 건물이에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당에다가 연못을 조그맣게 하나 팠습니다. 내가 좀 고가의 담장을 설치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차근차근 보면 그 화장실은 0.5평짜리 화장실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시에는 맞는데 경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경매지를 많이 보신 분들이나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화장실은 경매가 진행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무조건 경매가 진행 안 한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한 용어를 붙이자면 제시회이긴 한데 매각 제외된 제시회의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각 제외된 건 보통 어떤 경우냐? 내가 반농사를 짓다가 0.5평짜리 주 건물에 아주 부속인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보통 경매를 진행하는 제시회 내가 앞마당에 농사를 짓다가 농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창고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부속 건물이 아닙니다. 주된 건물이죠. 그게 등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게 매각 제외된 제시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빈 땅에다가 그냥 주택만 하나 짓다 만 거다 보니까 그건 단독으로 주된 건물이긴 하나 등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매각 제외된 제시회의 물건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용어 정리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주된 질문은 낙찰 바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목조로 되어 있는 벽체와 지붕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애매해 이게 이걸 건물이라고 법에서 바라본다면 바라본다면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 여지를 다퉈야 됩니다. 근데 저 건물도 아니네 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 여지를 다툴 필요 없이 땅주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라는 건 물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긴다는 얘기예요. 땅주인이 아 나 저거 싹 부셔버리고 싶다. 그러면 땅주인이 법을 통해서 부셔도 되고요. 아 난 부실 필요 없이 저기 내 땅인데 뭐 어차피 빈 땅 갖고 있으면 임대료도 안 나오니까 저 건물 있는 동안에 임대료를 받으면 되겠다. 라고 임대료 청구를 해도 승소합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건물이다. 만약에 그게 법에서 오는 건물이다. 그러면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빈 땅으로 갖고 싶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답을 내려 볼게요.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다면 이제 같았다면 이겠죠. 왜냐하면 낙찰을 받은 후니까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나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넌 땅주인이니까 건물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데요. 자 같았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성립 안 하면 그냥 부셔버려도 되니까 성립한다면 이 건물은 부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료 청구 즉 임대료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건물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라고 할 때 1층만 맞는 상황이라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대. 그럼 나도 어렵고 상대도 어렵겠죠. 누가 봐도 어려운 건물이죠. 거기에 임대료를 내라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겠죠. 임대료를 낼 리도 없고 그러면 나는 빈 땅을 갖고 있을 땐 임대료가 안 나오는데 빈 땅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나오네. 그럼 임대료를 주면 받아 쓰면 됩니다. 여기서 임대료 안 주면 어떡해요? 임대료 안 주면 그때부터는 이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아니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임대료를 주면 어떡해요? 임대료를 주면 난 임대료를 받고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걸 건물을 진다? 이건 또 안 돼요. 그 건물은 그 사람 거니까 건축 중인 것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건물로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건물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만 나간다는 건 아마 있을 수 없거나 다른 협의가 들어올 것이다. 누구한테서? 건물주인한테서 땅주인에게로. 이거 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100명 중 1명도 1명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협상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건물을 부셔도 되고. 건물 부시기 싫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땅주인이자 뭐예요? 돈을 받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건물만 경매를 넣어버려도 됩니다. 그럼 아무도 못 쓰는 남의 땅에 있는 건물? 그거는 아마 헐값으로 매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땅주인 입장에서. 부용을 지불해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도 제가 한번 쭉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무리하는 얘기가 땅이 부동산이지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다. 땅이 갑이지 건물이 갑이 아니다. 법정지상권 그거 나중에 따지는 거다. 아니 따질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식보다는 지혜를 전달해주는 증민죽세라고 했기에 여기에 대한 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가치, 수익, 돈 여기에 90%의 비중을 두고 권리 분석, 하자 분석, 안정성 이런 거에 10%의 비중을 둬라. 이건 뭐냐면 이걸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갔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하는 게 뭐예요? 10%의 비중인 후자고요. 이거 보니까 땅의 가치도 있고 빈 땅은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 건물을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경매 붙여서 돈값에 사올 수도 있고 이게 가치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우선해서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사람은 이거 법정지상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부숴버리는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근데 후자를 즉 권리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되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과 절세를 잘하는 사람 이걸 비유하듯이 우리는 항상 비중을 전자에다 둬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등기부를 한 10분 이상 보고 있어. 그럼 빨리 등기부를 버려.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가 돈 못 벌려고 환장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